동그랗고 큰 눈에 긴 꼬리가 특징인 동물 캐릭터입니다. 유후란 이름의 이 캐릭터는 멸종위기 동물인 갈라고 원숭이를 모티브로 지난 2007년 탄생됐습니다. 이후 애니메이션 유후와 친구들이 시즌2까지 제작돼 전 세계 70개국에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 유후 외에도 100개 이상의 캐릭터가 만들어져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당연히 관련 상품 판매 부분에서 엄청난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. 유후와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7천만 개가 넘는 캐릭터 왕구가 판매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캐릭터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올해 말 3D 버전이 20개 언어로 190개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. 상품 판매는 물론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인 캐릭터로 우뚝 선 겁니다. 캐릭터 왕구는 미주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40%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캐릭터 콘텐츠는 유후와 친구들 3D 애니메이션의 넷플릭스 방영 시작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1981년 설립된 이 업체는 동물 인형 등 완구를 해외에 수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 전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. 이제는 70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3천여 종의 캐릭터 완구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 중입니다. 독자적인 캐릭터로 유아동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스마트 완구 등을 개발해 최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을 비롯해 상품 개발과 콘텐츠 제작 등 각 연구소에서 전문 인력들이 R&D에 주력해온 결과입니다. 또한 미국과 영국, 홍콩에는 자체 법인을 설립해 각 나라 특색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본사의 디자인 연구소와 미국, 영국, 홍콩 판매법인의 마켓 리서치 센터를 통해 매년 4회의 글로벌 상품 개발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100% 현지인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를 통하여 2년 앞선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경쟁사 대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정부에서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이름을 올리며 더 큰 도약을 위해 나섰습니다. 전 세계를 누비는 유후와 친구들처럼 이를 탄생시킨 오로라 월드 역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나갈 전망입니다.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.